가을을 맞아 전국이 축제 열풍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축제 중의 최고봉은 역시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등불.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2013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는 10월 경남 진주시가 온통 축제의 열기에 휩싸입니다. 2013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비롯해서 유등축제 근간이 된 제63회 개천예술제와 2013 제7회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등 국제국식한 행사들이 막을 올립니다. 임진왜란 격전지인 진주성은 축제 현장으로 재탄생하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캐나다 특별전시관이 운영됩니다. 또 진주성 공복문에서 북장대, 서장대를 거쳐 남문에 이르는 1.2km의 진주성 둘레길은 아름다운 유등으로 수놓입니다. 올해 경남 대표축제로 선정된 개천예술제는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데요. 개제식, 가장행렬, 뮤지컬 촉석산성 아리아 공연, 예술경연 등 모두 10개 부문에 걸쳐 64개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3일과 4일, 낮과 밤 두 차례씩 가장행렬이 예정돼 있습니다. TV 밖으로 나온 드라마를 표방하는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 오는 1일부터 13일까지 진주종합실내체육관과 남강둔치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행사 기간 동안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를 비롯해 한류 드라마틱 콘서트, 드라마 스토리 콘텐츠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드라마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 진주를 찾을 예정이라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 열리는 같은 기간에 진주시 칠암동 남강 야외 전시장에서는 진주 실크 박람회가 준비돼 있어 더욱더 풍성한 볼거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소방관들의 축제인 제9회 세계 소방구조 스포츠 대회가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엿새간 개최돼 축제장을 찾을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2013 보울경 방문의 해를 맞아서 한층 더 진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명품축제 세계축제로 새로이 거듭나고 있는 2013 진주 남강 유등축제 올가을 명품 도시 진주를 뜨겁게 달굴 다채로운 행사들을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NSP 뉴스 안정은입니다. NSP 뉴스 안정은입니다. NSP 뉴스 안정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